예술의 정의를 굳이 사전적으로 내려보자면 미적 작품을 형성시키는 인간의 창조적 활동, 창조활동이라고 하는 정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엔 약간 달라졌을지 모르겠습니다만 1984년에 나온 영어 사전에는 휴먼 크리에이티비티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정의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눈여겨볼 사항은 무엇인가 하면 예술은 인간의 활동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창조활동이고 휴먼 크리에이티비티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는 활동이라는 것을 전제로 함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중요한 것은 인간이 저 활동을 하지 않고 인공지능이 컴퓨터가 예술을 수행한다고 하면 과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할 것은 세 곡을 간단하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곡을 들어보시고 여러분께서 어떤 작곡가의 곡인지를 한번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곡을 들어보시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어떠셨나요? 아마 머리에 떠오른 작곡가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곡은 아마도 마크를 생각하셨을 수 있겠고 두 번째 곡은 베토벤 세 번째 곡을 듣고 쇼팽을 떠올리셨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클래식 음악에 깊은 소양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세 곡 다 컴퓨터가 만든 곡입니다. 인공지능이 만든 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확히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이 곡은 미국의 데이빗 코프라고 하는 작곡가 겸 컴퓨터 과학자인 분이 기존에 마크가 만들었던 곡, 베토벤이 만들었던 곡, 쇼팽이 만들었던 곡들을 전부 컴퓨터에 집어넣고 분석을 시켜서 그 곡을 바탕으로 마치 마크가 만들었을 법한 새로운 곡을 만든 결과물입니다. 이 과정을 보시면 컴퓨터가 상당한 수준의 실력을 갖고 있다는 걸 먼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적절한 데이터만 주어진다면 다른 작곡가의 곡들도 충분히 비슷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쯤에서 예술활동의 본질, 특히 작곡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작곡은 보통은 우리가 아주 재능이 있는, 선택받은 재능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만이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을 거쳐서 부단히 노력해서 만들 수 있는 결과물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러한 매우 직관적인 능력과 사고의 결과물이라고 생각되는 작곡도 사실은 알고 보면 기본적으로 일정 부분 규칙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흔히 서양 전통음악에서는 크게 볼 수 있는 규칙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일정한 시간의 음을 동시에 어떤 음들을 만들어낼 것인가, 수직 방향으로 음을 어떻게 쌓을 것인가 라고 하는 화성악이라고 하는 영역의 규칙이 하나 있겠고요. 다른 한 가지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앞에 음이 나왔을 때 뒤에 어떤 음들이 따라오는 것이 좋은가 를 결정하는 대비법이라고 하는 규칙이 있을 겁니다. 이 화성악 대비법이 물론 다른 규칙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서양음악 작곡의 가장 기본적인 규칙, 원리가 되는 규칙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작곡이 아무리 창의적인 행위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범위 안에 있어서는 작곡가들은 이 규칙을 따라서 곡을 만들어야 됩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정말 천재들이 직관과 영감에 의해서 만든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사실 알고 보면 상당 부분은 규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이 규칙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행동에 규칙이 있다고 한다면 일정 부분은 그것을 컴퓨터로 재현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런 작업이 컴퓨터로 가능하다면 그리고 우리가 저런 예술 창작을 창의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창의성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이 시점에서부터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을, 예술 창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례는 최근에 많이 알려지고 인기가 있었던 The Next Rembrandt라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네덜란드에서 했던 프로젝트인데요. 이것은 Rembrandt라고 하는 화가가 평생 그린 그림들을 전부 다 컴퓨터로 분석을 해서 그것들을 바탕으로 역시 Rembrandt가 그렸을 법한 새로운 그림을 만든 결과물이죠. 이때 학습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Rembrandt의 그림들을 통계적으로 분석한다고 했는데 분석한다고 하는 것을 최근의 개념으로는 컴퓨터에게 학습을 시킨다고 말을 하고요. 컴퓨터가 그 그림들을 어떻게 학습하는가 하는 알고리즘의 연구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각광받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딥러닝이라고 하는 아마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컴퓨터를 학습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딥러닝이라고 하는 특정한 알고리즘을 써서 컴퓨터가 그림의 특징을 매우 잘 뽑아내서 자신이 비슷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 거죠. 그렇게 많은 그림들을 학습시킨 다음에 컴퓨터에게 정보를 주는 겁니다. 이를테면 40대 남성이 있는 주인공인, 모자를 쓴 40대 남성이 주인공인 Rembrandt의 그림을 Rembrandt와 비슷한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면 오른편과 같은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의 인공지능 연구의 패러다임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좋은 규칙을 잘 만들어서 넣어주는 시기였는데 이제는 그것보다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넣어주면 컴퓨터가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 분석을 하고 혹은 스스로 그것을 학습하고 익혀서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는 거죠. 지금 화면에 그림이 두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그림 두 개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짐작이 되시나요? 아마 눈썰미가 좋은 분들은 눈치 채셨을 것 같습니다만 아래쪽에 있는 그림의 일부분이 확대가 되어서 위에 나와 있습니다. 저 노란색 사각형으로 표시된 부분이 사실 위에 나온 영역이죠. 확대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문제는 이 확대하는 작업을 컴퓨터가 했다는 겁니다. 사연을 설명드리자면 아래쪽에 나와 있는 그림은 사실은 우리가 여행지에 가서 많이 찍을 법한 파노라마 사진이죠. 혹은 지도 앱을 활용해서 길을 찾다가 어느 위치에 갔을 때 그 거리 사진, 스트리트 뷰를 보기를 하면 나올 수 있는 그런 풍경일 겁니다. 특징은 굉장히 넓은 면적을 가진 이미지이죠. 컴퓨터에게 저런 많은 사진들을 주고 학습을 시킵니다. 학습의 내용은 저 넓은 사진 중에서 사람들이 좋아할 법한 혹은 예술적으로 뛰어나다고 평가할 법한 부분을 스스로 골라내라는 겁니다. 구도를 잡는 것을 컴퓨터에게 시키는 거죠. 그러면 컴퓨터가 구도를 스스로 잡아내서 일정한 부분을 잘라내서 이후에 심지어 우리가 포토샵에서 편집하는 것처럼 색상도 보정하고 필터 같은 것도 넣어서 더 이미지를 아름답게 만들어서 보여줍니다. 그렇게 만든 결과물이 위에 나와 있는 사진입니다. 사람들에게 평가를 부탁했더니 초인류의 사진사가 찍은 작품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수준을 가진 사진사가 찍은 결과물이 아니겠는가 라는 평가를 내렸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작품이 나오는 과정에서 인간과 컴퓨터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조금 과장해서 표현한다면 컴퓨터가 작품 창작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고 인간이 한 일은 지막에 표현하자면 나가서 데이터를 긁어 모아다가 컴퓨터에게 갖다 바친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패러다임이 주가 된다면 인간의 역할은 나가서 자료를 모아서 컴퓨터를 학습시키고 이후에는 컴퓨터가 만들어준 결과물을 받아오는 것이 되는 거죠.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시점에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예술을 어떻게 생각하고 창의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될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조금 도전적일 수도 있고요. 사실은 누구도 쉽게 현 시점에서 답을 하기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창의성이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겠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손쉽게 구현할 수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전에 없던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그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했을 때 사람들이 창의적이라고 동의를 할 수 있다면 그 창의성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단순히 새로움만은 아닐 것인데 그 새로움만이 아니라고 하는 그 부분에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인간만의 요소가 아니고 컴퓨터로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과연 우리의 존재는 무엇인지 우리의 의미는 무엇이고 우리의 존재 가치는 무엇인지 라는 것을 한 번쯤은 고민해 볼 만도 하죠. 그 다음에 인간은 과연 창의적인 존재인가 라는 것도 사실은 따라서 오는 고민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컴퓨터는 창의적일 수 있는가 이것은 앞에 질문과 다 연관되는 건데요.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서 컴퓨터는 너무나 창의적인 존재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조차도 창의적이지 않은 존재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창의성의 근본이 의심되고 창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등장했다면 이 시기에 예술 창작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의 역할은 과연 거기서 무엇인지 컴퓨터에게 데이터를 갖다 바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새로운 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지 라고 하는 사실들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겁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어가는 시점에 예술 창작과 창의성의 새로운 정의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제가 오늘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가장 드리고 싶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함께 해답을 찾아보고 싶은 주제이기도 하겠죠. 이런 얘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모든 발명이 그렇듯 인공지능도 처음에는 열렬한 환호를 받았지만 점차 거센 비판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일부는 그 놀라운 발견으로 인해 인간의 손이 지닌 기술을 잊어버릴까 봐 두려워했고 그 기술을 대신할 수 있는 기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발명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인공지능도 많은 환영을 받고 새로운 대안을 인류에게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지만 어느 순간 보니까 두려운 존재이고 우리의 가치를 위협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아마 이런 비판은 보신 적도 있을 것이고 보지 않았다고 하시더라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되짚어보신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장에는 약간 함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은 사실 원문에는 사진이고요. 저 사진에 대한 평가는 실제로는 1850년대에 프랑스의 고티에라고 하는 시인이 했던 평가입니다. 그리고 이 시절은 사실 사진 기술이 등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던 시점입니다. 1820년대에 사진 기술이 처음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때만 해도 사람들에게 신기하고 놀라운 기술로 다가왔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들이 위협감을 느끼기 시작했던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을 그릴 수 있는 것은 인간만의 고유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새부턴가 그런 작업을 기계가 인간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느꼈던, 특히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들이 느꼈던 공포감이나 두려움 혹은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거죠. 어찌 보면 우리는 지금 굉장히 그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기술이, 혁명적인 기술이 등장해서 판을 바꿔가는 시점에 보이는 전형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한편으로는 산업혁명 시절의 상황과도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러다이트 운동 같은 것들이 나와서 기계에 대한 반감, 표출되면서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했죠. 그와 비슷한 상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매우 고민스러운 상황이고 예전에 사진도 이랬는데 지금은 아무도 사진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고 사진도 예술의 한 장르로 인정받고 있으니 앞으로 당연히 인공지능도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미래는 알 수 없는 일이겠죠.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는 그 두려움 속에 아니면 반대로 그런 새로운 상황을 접하는 설레임을 안고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을 때 보통 그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 기술을 완전히 거부해버리고 반감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러다이트 운동처럼 절대적으로 기술에 대해서 반대하는 기술을 없애고자 하는 사람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기술들을 다 신경 쓰지 않고 전에 했던 활동을 그대로 지속하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무조건 우리가 무시하고 가기에는 너무 커졌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존재가 되었고요. 거부하는 것도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닐 것이고 아마도 인공지능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시대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예술 창작이라고 하는 것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새롭게 판을 짜고 만들어 나가야 될지를 한번쯤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